딱 보니까 라이업 쫙헝 소환사의 역극에 환영합니다 일단은 지금 워3는 WCC 끝나면 바로 성식이가 은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식이가 은퇴하거나 더이상 매치업이 안되거든요 4팀 4명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5집 세납니다 성식이가 은퇴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은퇴를 하라고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띠션선수가 작년에는 WCCtechn temporada 심판을 하고 있었던데 워스리 floor 우리 개소주는 소주는 열심히 하고있죠 소주가 이렇게 단체로 오프라인을 Sen 워스 몰고 이렇게 왜그래? 너 너까지 왜그래 진짜 그렇게 들리더라고 워스리를 이제 하려고 그거는 이제 곰트리 쪽하고 브리자드 쪽하고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뭐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우리가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금 우리 돈으로 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다운로드 판매가 걸려있어서 왜? 또 피곤하신거야 갑자기? 지금 몰입했어요 엄청 피곤해지고 연기대상 갑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방송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이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 어떻게 게임 다 딸렸어 하하하하 벌써? 하하하하 심일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플렉스 다운로드 센터 초반에 약간 삐그덕거리는 거를 이제 다 안정화를 시켰고 계속해서 이제 옛날 컨텐츠들 업데이트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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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많이 그 정액권 결제 많이 해주시고 그런 그 여러분들이 정액권 결제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3라든지 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제일 하고 싶은게 철권대회 철권대회를 제일 하고 싶어요 이제 플스 3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그냥 여기다 불러놓고 하는거에요 모니터 하나 놓고 우리는 저쪽에서 이제 옵저봐 따가지고 중계하고 중계하고 관중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철권대회 같은거 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의 상금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철권대회가 스폰서를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액제 많이 결제해주고 이걸로 돈을 좀 번다시면 그 돈을 다시 또 다른 요즘에 이제 보고 싶은데 잘 안하는 잘 안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주류 컨텐츠라고 해야되죠 그런 것들을 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정액제도 많은 분들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이 얘기 꺼냈잖아요 형이 꼭 시청자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뭐 그럼 아세요 하하하하 그래서 그런 정액제 결제 많이 해주셨고 더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 반응이 반반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새거가 안나와서 섭섭하다는 분도 있고 반면에 예전 거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분도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일단 정액제 결제하신 분들은 오늘 김동수의 암네시아는 아 그렇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녹화까지 세팅을 딱 해놓고 자 다음주에 또 바로 하겠습니다 음 다음주에 챔스 보러 안가세요? 왜 챔스 다음주에 뭐 어떻게 되어있는데? 아니 토요일에 왜? 토요일에 왜 가요? 아 말하면 안되는거에요? 말해주세요 안가요 근데 나 간대면서 안갈라고 왜? 챔스 요새 여자 데리러가면 뮤지컬 티켓 주잖아요 안갈거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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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방송 보고 있어요? 둘다 조용히 하자고 흐흐흐흐흐흐흐흐 ru 난 왜! 둘다 고등학생이야? 이소희야 그 장야 아니고 지기자 안되겠습니다 해줘까 아 끊 사서요 아 진짜 끝났잖아 가염했잖아 이미 서랭 나왔는데 대신에 형이 오늘 하시면 제가 다음주에 꼭 할게요 기억이 잘 안나면 오늘 순부 다 냈나 우리가? 두 군데 있어요 형은 이렇게 할게요 형 오늘 3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주에 엔딩까지 할게요 저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엔딩까지 할게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형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양보했어요 나 오늘 안해도 괜찮은데 아니 아니 형은 지셨으니까 아니 아니 형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형은 내가 다 울었잖아 몸이 좀 안좋아서 나 해야지 나 내일 나름이 생일 내가 내일 나오잖아 오늘 밤을 부탁할게 3시까지만 하시면 돼요 얼마 안걸려요 형 3시까지 지금 이런 경우에 옛말은 3년 초과란 말은 3년 초과 아니죠 형은 형은 건성징악 별자일지 건성징악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스게임TV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 제닉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뭘 좋아하냐면 내가 이렇게 뉴메타 연구소를 보고 있으면 뉴메타를 하는 것보다 파는 걸 더 좋아해요 파는 걸 더 좋아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세일하는 챔피언 스킨 세일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홈쇼핑 방송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음 라이어 코리아에서 의뢰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프릭은 꺼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라이어트한테 매출이 올라갔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 어 정말 그럴 때 티모 세일 한번 딱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이 가격대 왜 이걸 사야되는지 요새는 티모보다 마이입니다 왜 이 가격일 때 이거를 사야되는지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설명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게 왜 쓴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연구소장님이 플레이를 하시고 멘붕하고 옆에서 동수영이 그렇게 이제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진짜 그런 장인들을 며시 섭외를 해서 그 경기를 따라가면서 그걸 한번 팔아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챔피언을 이 가격인데 안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판매가 목적이 엘리스 세일? 엘리스는 세일을 하면 좀 걸립니다 신챔프기 때문에 이번주는 이제 이즈리얼 타범과 이즈리얼 스킨하고 그냥 이즈리얼도 동시에 판매하니까 두 개 같이 이용하시면 되게 싼 가격이에요 1497회? 이즈리얼을 장인이 이즈리얼 장인이 이즈리얼 장인이 되겠습니다 엘리스 서포는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싸이온은 어떤가요? 싸이온을 함께 만난다면 싸이온? 피데리 정글이라면 싸이온이 미드라면 그새 까먹었어요? 성격처럼 좋다 아니 게임 진행이 수비적이라면 옆에 동수형이 있다면 최소 듀오라도 같이 하시는게 공격적인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엘리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스 서포시 엘리스는 서포시입니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도 홈쇼핑 라이엇 그래서 LOL 홈쇼핑 방송 세일품목과 스킨 세일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어볼거냐 그거를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결제한대서 우리한테 뭐 떨어지거나 이런건 없어요 네 왠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그 품목을 라이엇에서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그냥 바뀐 것마다 그냥 해서 재미있게 한번 팔아보고 놀고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단군과 흑화의 그 조합을 이제 뭐 빗돌도 같이 섞어가면서 우리도 좀 배워보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못 따라할 것 같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보니까 고등학생한테 카톡 왔어? 아니요 저희 시청자분이 형이 무슨 뭐 홈페이지에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막막하다 뭐 뭐 이런 글을 올린 게 걱정돼서 장문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 아 페이스북에 나가? 페이스북인가 봐요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김의중 페이스북 친추하세요 왜요? 저기요? 별말 안하는데 별말 안해? 응 막 이제 소환사명도 적어놨던데 페이스북에 맞아 와 나빴어 테이크 말이 되나? 뭐래? 데이브 김 아니 테이크2 테이크2 아 진짜 이 새끼야 진짜 짜파 아 뭐 당했는데 아 몰라 안무였는데 리시바한테 착한 척 개쩔어 형님들 저 하드리 시즌 해 주실 수 있으시지 해 막 이러더니 아 그다음부터 막 진짜 온갖 욕을 아 아 뭐라고 했어요? 리포 다시 그랬어? 배심원에게 그때 없었어요 하기 전인데 리포보다 리포보다 더 큰 거 지금 했잖아 소환사명 얘기했잖아 여러분 테이크2 만나면은 진짜 아 바로 그냥 차단하고 게임 하시는 게 맘 편합니다 하드리 시 해 주지 마세요 리시 해 주지 마 리시 해 주지 마 아무런 뺏어 그냥 뺏어 뺏어 먹어 리시 해 주다 먹어 테이크2 영어로 T H A K 이렇게 돼 서태주 아이들 노래 서태주 노래 테이크2 테이크1투 이 뭐야 단군의 페이스북 보면 김동준 해설이 단군의 페이스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환하게 해준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동준 해설이 되게 천사표일 거 이런 거 같죠? 김동준 해설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있어요 누가 그거 말했는데 김동준 해설이 막 뭐라고 했다고 게임하다가 어 게임하다가 프로게이머 출신들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게임할때 성격이 야 바로 나오죠 승부욕이 있어 장군이 어디있지 보지 마세요 자꾸 사생활인데 김희중 검색하시면 나오고 사생활이면 페이스북에 올리지마 아니 그거를 그 방송에서 굳이 별 말 안쓰는데 별 말을 무슨 말 썼는지 한번 몰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쓰지마 뭐 그런 거 있어요 내 쥐는 니나 잘하고 니 인생 니가 책임져 이런 거 맞는 말이잖아 거의 하소연 하는데 하소연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거의 하소연 같은 거 하거든요 딸이 생일인데 뭐 에휴 직원들은 많아졌는데 조낸 외롭다 외롭다 같이 생각해 주는 사람 사실 사장은 외로운 겁니다 원래 하하 동수리 다 동수가 카메라 보고 적어지지 마요 심지어 외로운 동수형 왜그래 그렇습니다 건욍 선수가 되게 감성적이더 라고요 건욍이 건욍 선수 페이스북 보면서 되게 감성적 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 운이 감성적 이에요 되게 감성적 이에요 제가 조은형이 됐잖아요 가서 고기 사진 좋아하고 자 여기 어제 오후 10시 반에 뭔데요 형? 아 잠깐만 이거 봐 이거 오그라든지 알아요 난 내 멋대로 살거야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고 갈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남의 말 듣고 살다고 후회하면 남 탓하느니 결말이 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할래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니들 하고 싶은데 살아 그 대신 그 무게에 니들이 짊어져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암네시아도 니가? 아니요 형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신 책임은 지라는거죠 형이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가야갓을 진 사람이 하기로 했죠 형이 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형이 지시기 때문에 오늘 3시까지는 암네시아는 김동수씨가 하시는걸로 보면 되게 완전히 뭐랄까 갱스터래퍼 같은 스타일이라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는건데 그걸 뭐 앵스터래퍼에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한적 없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거들먹거린적 없음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난 내가 재밌고 좋아서 하는거에요 난 철저히 이기적임 오 뭔가 쿨하기도하고 쿨하기도 하고 아까 여기 뭐 테이트 투 뭐 저런애들 면상보고 중고등이겠지 뭐야 어떻게 살아났길래 젖은데 입에 걸레를 물수 있는거 아 저거 왜 보는데 난이페이스 왜 봐 이런거 남의페이스부 니가 오픈해놓은거야 누구나 볼수있는거야 이거 누구나 볼수있어도 방송에서 이렇게 보는건 아니죠 어허헣 당근석이 뭐야 너 보면은 완전히 그 이런거 이런 거 대신 숟가락 얹지 마라 용어도 내가 먹고 손가락질 안해도 내가 다가니까 그냥 다물고 있으라고 이런 어떤 내가 알아서 한다면 니들 아까리나 잘하라고 완전히 이거 막 뻑히베끼고 있잖아 완전히 기다려 뭘 기다려 왜 기다려 이렇게 써놨네 저거 영화에서 나오는 멘트에요 늑대소년에 나오는 거 명대사에요 트위터는 인생에 납니다 버거슨 그 시간에 책이나 읽어라 그 시간에 껌이나 씹으면 되죠 어 저 초상권 안되는데 우리 조카 얼굴인데 올리지 말아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아니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데 공개되는 곳에 올리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진추된 사람들끼리만 보는건데 방송에서 나오는거는 아니 방송에서 나오는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페이스북도 결국은 이게 차라리 지자리에 내가 없으면 봐도 되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쓰는걸 보니까 오그라들잖아요 오그라들게 오그라들려고 본거잖아 오그라들려고 본거야 결체보게 돼있다고? 야 저런거에 약해 잘 몰라서 친구들끼리만 보게 할 수 있어 몰랐습니다 아이디도 뜨고 다 찾으셨네 찾지마세요 흰색 후대 눈에 레이저 나가는거 있음 맞습니다 그사진 흰색이 이렇게 모자쓰고 제가 갱싸 래퍼처럼 이렇게 한게 있어요 자 이제 롤러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IPL 얘기서부터 심프로 얘기까지 뜬금없는 뜬금없는 용재호투의 팀WE와 중국팀들이 나이스게임TV 제 뒷목을 잡게 했었던 이야기랑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 거기다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혼의 승부 아 정말 묵진바가 이렇게까지 스펙타클 할 수 있는가 멋진 한타였습니다 대선승이 대세입니다 묵진바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긴장감 멈추고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가 역시 남자의 피를 끓게 할 수 있는 놀이였다 나이스게임TV의 파급력은 엄청난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롤러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어서 이어서 김동수의 흑화형의 암네시아 방송 준비되는대로 IPA 전까지 준비되는대로 바로 게임은 다 설치해서 한글패치 깔고 여기다가 딱 세팅을 딱 하고 불만 딱 끄면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불 다 끄고 해도 웹캠으로 하면 모니터 조명 때문에 얼굴이 다 보여 걱정하지마 알겠습니다 흑화형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내가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야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아니죠 일단 내일 아 내일 이따하고 내일하고 이따하고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히트맨 신작 앱솔 앱솔 앱솔18년 히트맨 신작을 제가 할거구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도 이어서 할겁니다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바이바이